건설기계 정비기능 4. 기출 및 예상문제 1번. 서행정기관과 비교했을 때 이 행정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1. 기계적 효율이 높다. 2. 배기작용이 충분함으로 연료소비가 적다. 3. 열효율, 최적효율이 높다. 4. 동일출력에 대해 최적이 적어 중량을 적게 할 수 있다. 정답은 4. 동일출력에 대해 최적이 적어 중량을 적게 할 수 있다. 해설. 4행정사이클 기관에 비하여 이 행정기관은 1.6에서 1.7배의 출력이 있다. 2번. 실린더 블록과 헤드 사이에 끼워져 압력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 것은 정답은 4. 헤드게스킷 해설. 헤드게스킷은 실린더 헤드와 블록 사이에 삽입하여 압축과 폭발가스의 기미를 유지하고 냉각수와 엔진오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3번. 밸브 시트에 추마가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1.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약화된다. 2.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3. 밸브와 로커와 암의 틈새가 커진다. 4. 압축이 센다. 정답은 3. 밸브와 로커와 암의 틈새가 커진다. 해설. 밸브 시트가 마모되면 치마 현상에 의해 밸브 페이스의 접촉이 불량해져서 밸브 간극이 좁아진다. 4번. 디젤 기관에서 회전 운동을 하지 않는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캠축 2. 로터리식 오일 펌프 3. 피스톤 4. 크랭크축 정답은 3. 피스톤 해설. 피스톤은 상하왕복 운동을 한다. 5번. 크랭크축이 회전할 때 받는 힘이 아닌 것은 1. 힘 2. 전달력 3. 비틀림 4. 관통력 정답은 4. 관통력 해설. 크랭크축은 회전치임으로 비틀림 모멘트가 존재한다. 축은 베어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하중은 가운데로 몰림으로 힘이 발생하고 비틀림에 의한 전달 능력이 발생한다. 6번. 윤활류의 작용이 아닌 것은 1. 응력 분산 작용 2. 밀봉 작용 3. 방청 작용 4. 산화 작용 정답은 4. 산화 작용 해설. 윤활류의 작용 실린더 사이의 기밀 유지 작용 냉각 작용 얄진도 작용 응력 분산 작용 충격 완화 작용 산화 및 부식 방지 작용 마찰 감소 및 마멸 방지 작용 청정 작용 7번. 다음 중 기관 냉각수의 수온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수온 조절기 내부 2. 실린더 헤드 물재킷 3. 라디에이터 하부 4. 라디에이터 상부 정답은 2. 실린더 헤드 물재킷 해설. 기관 냉각수의 수온을 측정하는 것은 실린더 헤드 물재킷 부분이다. 8번. 다음 중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흡입 공기의 먼지 등을 역화한다. 2. 흡입 공기의 소음을 감소시킨다. 3. 역화가 발생할 때 불길을 저지하는 역화를 한다. 4. 건식 역화기는 압축 공기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불어내어 청소한다. 정답은 4. 건식 역화기는 압축 공기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불어내어 청소한다. 5. 해설. 건식 역화기는 압축 공기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불어내어 청소한다. 9번. 배기가스 중에 매연 함량이 많은 이유는 정답은 2. 연료 공급과다. 해설. 흑승 매연은 연료의 공급과다로 불안전 연소된 연료가 배출되는 경우이다. 10번. 디젤 기관의 연소 과정에서 연료가 분사된과 동시에 연소가 일어나며 비교적 느리게 압력이 상승하는 연소 구간은 정답은 3. 제어 연소, 직접 연소 기간 11번. 디젤 연료 기통의 공기 빼기 작업이 불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변속이 잘 안된다. 2. 엔진 기동이 잘 안된다. 3. 분사 펌프의 연료 합성이 불량해진다. 4. 분사 노즐의 분사 상태가 불량해진다. 정답은 1. 변속이 잘 안된다. 해설. 연료 기통 속에 공기가 들어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동선이 떨어지고 엔진의 진동이 발생한다. 기관의 회전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심할 때에는 정지된다. 연료 분사 펌프에서 연료의 압성이 불량해진다. 분사 노즐로부터의 연료 분사가 불량해진다. 12. 맵 센서의 역할은 정답은 1. 미니폴드의 절대 압력 측정 해설 흡기 다기관 압력 센서 흡입 다기관의 압력을 측정하여 엔진 부하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고 출력 전압으로 변화한다. 13. 전자제어 엔진 SE는 압력 센서 중 압력 형식이 게이지 압이 아닌 것은 1. 대기 압력 2. 이지알 압력 3. 연료 압력 4. 배기가스 압력 정답은 1. 대기 압력 14. 기관 실린더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마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1. 지시마력 해설 지시마력 실제 발생시킨 힘 이론상 힘 제동마력 실제 사용되는 힘 마찰 마력 마찰에 의해 손실된 힘 기계적 손실 15. 크랭크 케이스에 환기장치를 두는 이유는 정답은 2. 과열과 배합을 막기 위하여 16. 클래치를 정비하여 설치한 후 소음 검사를 할 때 자동차의 운전 상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3. 공전 운전 시 17. 변속기에서 기하 변속이 잘 되나 동력 전달이 좋지 못한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 클래치 디스크가 마모되었을 때 해설 클래치 디스크는 플라이 휠과 압력판 사이에 끼어져 있으며 기관의 동력을 변속기 입력축을 통하여 변속기로 전달하는 마찰판이다 18. 다음 중 감속비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기어는 정답은 2. 원기어 19. 형과장치에 사용되는 공기 스프링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차체의 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작은 진동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3. 다른 기구보다 단순하고 값이 싸다 4. 고유 진동을 낮게 할 수 있다 정답은 3. 다른 기구보다 단순하고 값이 싸다 해설 공기 스프링의 특징 감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진동 흡수에 좋다 차체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가 비싸다 20. 조향바퀴 얼라인먼트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캠버 2. 토인 3. 캐스터 4. 부스터 정답은 4. 부스터 해설 조향바퀴 얼라인먼트의 요소에는 캠버 토인 캐스터 킹핀 경사각 등이 있다 21. 브레이크 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1. 작동이 확실하고 효과가 클 것 2. 신뢰성과 내구성이 우수할 것 3. 최대 제동거리를 확보할 것 4. 점검이나 조정이 용이할 것 정답은 3. 최대 제동거리를 확보할 것 22. 트랙이 밑으로 차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은 1. 상부 롤러 해설 상부 롤러는 전부 유동윤과 스프로킥 사이에 트랙이 밑으로 차지지 않도록 받쳐주며 트랙의 회전을 바르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23. 베르노이 정리를 옳게 나타낸 것은 단 A는 면적 V는 속도 Q는 유량 Q는 압력 Q는 높이 Q는 비중량 정답은 3. 해설 베르노이 정의 밀폐된 관속을 흐르는 연속유체의 에너지 보존법칙을 의미하며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와 압력에너지의 합은 보존된다 24번 유압 작동류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방청성이 좋을 것 2. 온도에 대하여 점도 변화가 작을 것 3. 인화점이 낮을 것 4. 화학적으로 안정될 것 정답은 3. 인화점이 낮을 것 해설 인화점 및 발압점이 높을 것 25번 유압 배로에 공기가 혼입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인화현상 2. 유동현상 3. 공동현상 4. 숨 돌리기 현상 정답은 2. 유동현상 해설 유압 배로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숨 돌리기 현상 발생 공동현상 발생 작동유예라 촉진 실린더 작동 불량 및 불규칙 26번 유압 배로 안에 있어야 할 세 종류의 밸브는 정답은 2. 압력제어 밸브 유량조절밸브 방향전환 밸브 해설 유압 배로에 사용되는 세 종류의 제어 밸브 압력제어 밸브 1의 크기 제어 유량조절밸브 1의 속도 제어 방향전환 밸브 1의 방향 제어 27번 피스톤 형식 유압 모터 정비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중 틀린 것은 1. 모데노 링은 교환한다 2. 분해 조립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3. 볼트너트 체결 시에는 규정 토크로 조인다 4. 크랭크축의 베어링 조립은 링간 상태에서 망치로 때려 넣는다 정답은 4. 크랭크축의 베어링 조립은 링간 상태에서 망치로 때려 넣는다 28번 유압 실린더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단동형 실린더 2. 북동형 실린더 3. 차동식 실린더 4. 부동식 실린더 정답은 4. 부동식 실린더 해설 유압 실린더는 직선항복 운동을 하는 직선항복 실린더와 수직 운동을 하는 요동 실린더로 분류된다 직선항복 실린더 5. 단동형 실린더 5. 북동형 실린더 6. 차동형 실린더 6. 요동 실린더 6. 베인식 실린더 7. 레버식 실린더 7. 나사식 실린더 29. 엔진 오일 여과 방식 중 엔진 내부의 베어링이 손상될 우려가 깊은 형식은 정답은 1. 분류식 해설 분류식은 오일 펌프에서 내보낸 오일의 일부만 여과하여 오일펜으로 바이패스 시키고 여과되지 않은 나머지 오일은 윤활부로 보내 윤활작용을 하는 방식으로 베어링이 손상될 우려가 높다 30. 유압 펌프를 표시하는 기호는 정답은 정답은 3. 31. 전기장치 회로에 사용하는 퓨즈의 재질로 적당한 것은 정답은 4. 납과 주석 합금 32. 12V 100A H의 축전지 2개를 직열로 접속하면 정답은 3. 24V 100A H의 해설 축전지의 연결 방법 직열 연결 방법 용량은 1개일 때와 동일하고 전압은 2배이다 병렬 연결 방법 용량은 2배이고 전압은 1개일 때와 동일했다 33. 디젤 기관에서만 볼 수 있는 회로는 정답은 1. 예열 플러그 회로 해설 예열 플러그 회로는 디젤 기관에서만 볼 수 있다 34. 기관의 시동을 보조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1. 공기 예열 장치 2. 실린더의 감압 장치 3. 히트레인지 4. 과급 장치 정답은 4. 과급 장치 해설 디젤 기관의 시동을 보조하는 장치에는 예열 장치 실린더 감압 장치 히트레인지 흡기 히터 등이 있다 35. 발전기가 정지되어 있거나 발생 전압이 낮을 때 배터리에서 발전기로 전류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답은 3. 컷 아웃 릴레이 36. 디젤 엔진에서 공기 예열 경고 등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흡입 공기의 예열 상태를 표시한다 2. 예열 완료 시 소등된다 3. 엔진의 온도로 작동된다 4. 시동이 완료되면 소등된다 정답은 3. 엔진의 온도로 작동된다 37. 건설 기계 등화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램프용 벌브는 전압을 공급하자마자 전격 전력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2. 벌브에 사용하는 릴레이는 벌브의 전격 전력보다 높게 설정한다 3. 제동 등은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4. 전조 등의 하이와 로우는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정답은 3. 제동 등은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4. 해설 제동 등의 좌우 램프는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38. 냉매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증발 압력이 저온에서 대기약 이하일 것 2. 응축 압력이 되도록 낮을 것 3. 응고 온도가 낮을 것 4. 냉매 증기의 비알비는 작을 것 정답은 1. 증발 압력이 저온에서 대기약 이하일 것 해설 냉매는 저온에서 증발 압력이 대기약보다 높고 상온에서는 응축 압력이 낮아야 한다 39. 냉만방 장치에 사용되는 수동식 송풍기 모터 회전수 제어는 주로 무엇을 이용하는가 정답은 1. 저항 40. 도저의 블레이드 높이가 600mm이고 길이가 2000mm일 때 블레이드 용량은 정답은 1. 0.7의 세제곱미터 해설 블레이드 용량은 블레이드 길이 곱하기 블레이드 높이의 제곱으로 2 곱하기 0.6의 제곱은 0.7의 세제곱미터가 된다 41. 굴착기 작업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품 2. 트랙 3. 암 4. 버킷 정답은 2. 트랙 해설 굴착기의 작업장치는 품 암 버킷으로 구성되며 3에서 4개의 유압 실린더에 의해 작동한다 42. 로더의 동력전달 순서로 맞는 것은 정답은 3. 엔진 토크컨버터 변속기 중감속장치 구동륜 43. 지게차의 작업장치 중 석탄, 소금, 비류 등 비교적 흘러내리기 쉬운 물건의 운반에 이용하는 장치는 정답은 4. 힌지드 버킷 해설 힌지드 버킷은 포크가 아닌 버킷을 장착한 것으로 소금, 석탄, 비류 등 흘러내리기 쉬운 화물에 운반 작업이 가능하다 44. 덤프트럭의 토인을 조정하는 것은 정답은 3. 타이로드 엔드 45번 용접의 장점으로 알맞은 것은 1. 잔류응력 증가 2. 공정수의 잘감 3. 변형과 수축 4. 저온취성파괴 정답은 2. 공정수의 잘감 해설 용접의 장단점 장점 재료의 절약 공정수의 잘감 성능 및 수명의 향상 등 단점 재질의 변화 수축 변형 및 잔류응력의 존재 응력 집중 품질 검사의 곤란 46번 이산화탄소아크 용접 방법에서 전진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용접선이 잘 보이므로 운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2. 비드 높이가 낮고 평탄한 비드가 형성된다 3. 비드의 형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비드폭 높임을 얻을 수 있다 4. 융착금속이 아크보다 앞서기 쉬워 용이 비앗해진다 정답은 3. 비드 형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비드폭 높임을 얻을 수 있다 해설 전진법은 토치각을 용접 진행 방향 반대쪽으로 15에서 20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로 박판에 사용된다 후진법은 토치각을 용접 진행 방향으로 15에서 20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비드 형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비드폭과 높이 등을 억제하기 쉽다 47번 정격 2차 전류가 160A 허용 사용률이 30% 실제 용접 전류가 140A일 때 정격 사용률은 정답은 1. 23% 해설 정격 사용률은 최대 정격 2차 전류의 제곱분에 허용 사용률 곱하기 실제 용접 전류의 제곱 곱하기 100으로 각각 대입하여 개선하면 23%가 된다 48번 중약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손이나 발이 중 약물과 지면 등에 기여 발생하는 재에는 정답은 4. 협창 49번 전기로 인한 화재 시 부적합한 소화기는 1. 할론 소화기 2. CO2 소화기 3. 포말 소화기 4. 분말 소화기 정답은 3. 포말 소화기 해설 포말 소화기는 목재, 섬유 등 일반 화재뿐만 아니라 가솔린 등의 유류나 화학약품 화재에 사용된다 50번 제1종 유기용제의 색상 표시 기준은 정답은 1. 빨강 해설 유기용제 취급 장소의 색 표시 제1종 빨강 제2종 노랑 제3종 파랑 51번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에서 바탕은 노란색 기본 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된 것은? 정답은 3. 경고 표지 52번 줄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사용 전 줄의 균열 유무를 점검한다 2. 줄 작업은 전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줄의 오이를 칠하여 작업한다 4. 작업대 높이는 작업자의 허리 높이로 한다 정답은 3.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줄의 오이를 칠하여 작업한다 해설 줄 작업 시 줄에 오이를 칠하면 안 된다 53번 옷에 묻은 먼지를 털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1. 먼지 털이개 2. 손수건 3. 솔 4. 압축공기 정답은 4. 압축공기 54번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코드는 방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나 기름이 있는 곳에 놓아도 좋다 2. 무리하게 코드를 잡아당기지 않는다 3. 드릴의 이동이나 교환 시는 모터를 손으로 멈추게 한다 4. 코드는 예리한 거리에 걸어도 절단이나 파손이 되지 않으므로 걸어도 좋다 5. 정답은 2. 무리하게 코드를 잡아당기지 않는다 55번 엔진 정비용 수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공구 사용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2. 수공으로 적당히 만든 공구를 사용해도 좋다 3. 작업대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안전한 곳에 든다 4. 수공구는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2. 수공으로 적당히 만든 공구를 사용해도 좋다 56번 기관에서 압축 압력자가 얼마 이하이면 해체 정비를 해야 하는가? 정답은 3. 70% 이하 57번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도료 및 용제는 위압물로 화재에 특히 유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인화성 도료 및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은 장소와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다 3. 작업에 소요되는 규정량 이상의 도료 및 용제는 작업장에 적재하지 않는다 4. 도장 작업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정답은 2. 인화성 도료 및 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은 장소와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다 4. 해설 인화성 물질 또는 가연성 가스나 증기 및 분진 등으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재반 조치가 필요하다 58번 불도저 유압 장치 1일 점검 정비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펌프 밸브 유압 실린더에 오일 누유 점검 2. 작동률 교환 스트레이너 세척 또는 필터 교환 3. 이음 부분과 탱크 교비구 등의 풀림 상태 점검 4. 실린더로드 손상과 호스의 손상 및 접촉면 점검 정답은 2. 작동률 교환 스트레이너 세척 또는 필터 교환 59번 건설기계 점검 사항 중 기관 시동을 결과 할 수 있는 작업은? 1. 벨브 간극 점검 2. 엔진 오일 양 점검 3. 펜벨트 장력 점검 4. 충전 경고 등 점검 정답은 4. 충전 경고 등 점검 해설 기관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점검 가능한 사항 5. 냉각 수의 온도, 충전 상태, 기관 오일의 압력 60. 현장에서 금속 아크 용접을 마쳤는데 시간이 경과될수록 눈이 따갑고 견디기가 어렵다 이때 예상되는 가장 적합한 원인은? 정답은 1. 무의식 중에 아크 빛에 눈이 노출되었다 해설 아크 용접 시 발생되는 빛 속에 강한 자외선과 적외선이 눈의 각막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